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는 그 순간 304명의 우리 아들, 딸들이 차디찬 지금 같은 진도 앞바다에서 박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라고 울부짖던 그 7시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첫째, 내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표현, 표결은 만장일치로 가결해 줄 것을 주장합니다 둘째, 탄핵한 만장일치 가결 후 권법재판소는 집중 심리하여 빠른 시간 내에 인용 판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셋째, 우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혼란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민심을 살펴서 국민의 삶에 동요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붕괴 직전에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고 역사 앞에 경담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광역 의원, 기초 의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만장일치로 파결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16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장협의회 전국자치범권 민주지도자회의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가대학하ogan gods,ectossing, symp gelatin성,플 phá